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댄서랑 제가 광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댄서들과 함께 이렇게 꿈을 맞춰줄 수 있는데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멋스럽고 기회 되는 건 사실은 되게 긴장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는 차 옆에서 댄서보다는 헬프리아이 없을 것 같아요. 되게 멋스럽고 액츄얼의 새로운 색깔을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윤진입니다. 오늘은 EXO 촬영 현장입니다. 춤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저의 에트로 광고 촬영이 끝났습니다.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고 되게 멋있는 안무와 함께 춤 비디오를 또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공광이었고 저희 에트로 마스터 위키즈 저희 댄스라스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스텝 많이 기대해주세요.